헤이 지니 럭키 강이가 뮤지컬로 돌아왔다! 친구들 친구들 마법세계로 가는 비밀의 문이 있대요. 비밀의 문을 열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패밀리 뮤지컬! 이제 지니 강이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의 사랑을 해! 내 사랑을 해줘! 내 사랑을 해줘! 내 사랑을 해줘! 내 사랑을 해줘! 우리의 사랑을 해줘! 내 사랑을 해줘! 그들 봐봐! 미래 세상을 열어! 바라리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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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우리의 사랑을 해줘!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